상당히 여러분들의 팬이 많으시군요 각자 소개하실 수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BOM입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소개 네 안녕하세요 BOM의 메인 보컬 레온입니다 메인 보컬 네 안녕하세요 BOM에서 비주얼 막내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맹세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OM의 진짜 막내입니다 네 BOM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BOM에서 랩을 맡고 있는 타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소개할 때마다 단어의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네 그게 느껴요? 맹세창씨? 네 네 맞습니다 맹세창씨는 뭐 아역배우 출신이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겁니다만 좀 집중을 하지 않으세요? 그래요? 네 사실 조금 질퉁이 많이 나는데요 네 저희 신인들한테 뭐 저희 해찬이가 워낙 유명하니까 네 저의 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몰라요 그죠? 모르죠 활동하다 보면 나중에 데뷔할 때 몰라요 제가 그럼요 저는 궁금한 게 이 BOM 이름이 참 멋진데요 어떤 뜻인가요? 저희 BOM이라는 뜻은요 Blooming of our Music이라 해서 우리 음악을 꽃피우다 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네 아 네 우리의 음악을 아름답게 꽃피우다 멋지네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 오늘 이 가을바람 인도 웃기고 네 네 우리 저 내 부부나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를 보내드리니까 이 가을밤이 더욱더 좋지가 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모레 말고요 각자 라이브로 좀 홍보 절식 부탁을 해봐도 될까요? 괜찮아요? 네 네 오 뭐 개인기도 좋고 그렇죠 개인기도 좋고요 네 자신이 갖고 있는 네 특이한 네 저기 자신 있게 매일 실력을 이정도하고 뽐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저기 다음 차례로 이제 박상민 선배님 네 네 박상민 선배님의 성대모사를 좀 살짝 박수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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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비슷한데요? 아니에요? 다음 맥스 장씨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수였어요 데뷔하게 되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okay okay mec 잠시 hou 네 닿는 모습을 써봐서 넓게 눈을 불러 나의 빻자 눈을 껴 열 반쪽을 마시기 전해 I really wanna have you 박수! 잘한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잘한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입니다. 저는 노래하면 식상하잖아요. 섹시하게 웨이브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다들 아시다시피 웨이브 춤의 기본 동작이 어떻게 하냐면 야 더지 이따는 하지 못하겠고 그건 내가 그렇죠. 마지막 막내 웨이브였고요. 저는 짧게 랩을 보여준다고 하시네요. 저 아름답게 사랑적인 랩으로요. 예. 너와 나한테 한둘이서 돌아가네 여행 너를 향한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보고 떠봐도 또 다시 날 반해 꿈만 같아 우리 둘이 함께 왜 죽냐 나도 따라해. 저기 저 아주머니 날 보고 빅컥이 웃는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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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